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시에 위치한 사진 놀이터라고 거기 어머니랑 잠깐 왔어요 오늘 어머니 또 생일을 겸 사진 놀이터 가서 사진 좀 찍으려고 왔습니다 관광지 가보겠습니다 내가 왕이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왕이다 해보세요 진짜 오세요 빨리 가려고 선생님 됐어 뭐야 네 만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끊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노래해요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 보세요 아 아 생일 축하합니다 맛있네 맛있네 그거 먹어도 되는 걸 건데 먹어도 되는 거 네 먹어도 되는 거 네 음 사육수 많이 주세요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좀 더 좋은 데 갈 건데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어머니 산친날 비 오냐? 아 아까 이거 조금 갈라줘 손과 손 왔다가 앉아 손 맛있네 와 바람이 진짜 세다 오늘 정석으로 비 온다고 하던데 엄청 많이 왔네 비 안 오네 형님이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10만원씩이나 주네 엄마 생일이라고 엄마 생일은 3월 12일 나 생일은 또 3월 22일 우리 형도 3월 23일인가 우리 모자들은 다 사물딸이야 생일이 뭔데 어 눈이 다 형 아 했어 했어 오랜만에 이거 너무 맛있네요